자 오늘도 불금은 목살로 일주일 동안 또 일주일이 뛰는 일주일에 영양버튼은 목살로 아... 나가루에 어우 맛있어 아...안보여 계속 쩐고 계속 쩐고 물을 넣어주고 자, 일단은 여기까지 자, 불그라맨 목살 완성!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 생겼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오늘 2차고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지인집에서 맛있는 불금 저녁을 먹겠습니다. 아, 오늘의 메인 목살 야채구이 땡초를 넣어서 아, 매운맛이 음 맛있겠다. 오늘도 알딸딸 이런 맛에 싸는 거 알겠습니까? 맛있게 먹읍시다. 건배함 하고, 간만에 수고했어요. 고기장 최신 나무 가임내책 이빨 놓고 자, 이제 화렴을 앞에다 놓고 마무리 이제 화렴을 앞에다 놓고 고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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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řij 고기장 고기장